전사 배포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당근마켓 SRE 딜리버리 파트 ON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이름으로는 김규환이고, 2년 6개월쯤 딜리버리 파트에 합류를 해서 컨트롤을 만들고 있고 SRE 팀에서 문제 해결이나 그런 개발팀 지원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즐기고 있어서 중간중간 작업을 할 때 문제 해결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전사 배포 시스템인 컨트롤을 만들면서 제가 배웠던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생각이나 인사이트들을 앞으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주제를 다룰 것 같아요. 발표 진행 순서는 먼저 컨트롤 배포 시스템의 웨이랜드가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특징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현황은 어떻고 그리고 배포 시스템 내에서 개발자와 SRE 간 팀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배포 시스템 내에서 운영 컨텍스트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게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운영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 시스템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의 주요 특징으로는 당근마켓 내에서는 아까 웨이랜드가 주신 자료에서 보신 것 같이 자바나 노드.js, 파이썬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배포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잘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같은 경우에서도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커 파일이나 이제 그래들 환경에서 그래들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팀에서는 이제 그래들 환경에서 도커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집 라이브러리를 빌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스레쉬월드로 이제 큰 인지 부하 없이 사용하고 쉽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스스로 직접 프로젝트를 배포하고 이제 리스타트나 인스턴스 스케일인, 스케일아웃을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배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해볼게요. 컨트롤은 작년 6월쯤에 6월에 비교를 하면은 ROCD는 122개 프로젝트에서 올해는 134개로 이제 약 10% 증가를 한 반면 컨트롤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서 45개 프로젝트에서 지금 6월에서는 129개 거의 187% 정도 증가한 수치고 이 증가 속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전분기인 1분기 기준으로 배포 수는 약 500, 700건 정도가 컨트롤 통해서만 이제 배포가 됐고 이 수치는 일평균 76건 정도 배포된 수치예요. 그리고 배포 프로젝트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 배포 프로젝트 배포 수도 같이 성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거의 2년 동안 컨트롤을 만들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고 개발팀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깨달음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개발자와 SRE 간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이제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히 개발팀과 SRE팀 이해관계를 설명하기 전 좀 가상의 오이마켓이라는 광고 비즈니스에서 이해관계를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이제 오이마켓을 통해서 광고 노출을 하고 이 광고 노출을 통해서 자사의 이제 서비스나 이제 제품을 홍보하거나 이제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는 이 오이마켓 내에서 광고주가 올린 광고를 보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이마켓은 이 사용자와 광고주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중계를 해주면서 이제 수수료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용자와 오이마켓 광고주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컨트롤 같은 사내 배포 시스템을 만들 때도 그대로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내 배포 시스템에서도 배포 같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SRE팀과 해당 기능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자 개발팀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해관계가 잘 동작을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개발팀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사실 좀 이해관계가 좀 얽히고 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개발팀 입장과 배포 개발팀 입장에서 배포 플랫폼이 항상 이익만을 주지 않고 가끔씩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은 플랫폼을 만드는 SRE팀 관점과 플랫폼을 사용하려는 개발팀 관점이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개발팀 관점에서는 빠르게 새로운 기능들을 유저한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빠르게 배포하고 싶은 이지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 새로운 기능들을 배포를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롤백을 빨리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문제가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원인이 뭔지 어떤 게 문제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SRE팀 관점에서는 사이트를 좀 더 서비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을 수 있는 이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파편화된 구성보다 좀 더 안전화된 구성들을 좀 유도하고 너치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SRE팀 관점에서도 이 플랫폼을 들어올 동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로브 스트레시 홀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안정성과 개발자들에게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추가했던 이런 컨셉들이 추상화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몇몇 개발팀에서는 각 팀들의 고유한 개발 문화나 고유 작업 방식과 좀 충돌을 해서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 충돌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컨트롤 같은 경우는 각 이미지를 이제 한국 알파나 한국 프로덕션 이제 일본 알파 이렇게 총 환경들이 총 8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하나만 빌드를 해서 그 이미지를 모두 각 환경에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들을 구분을 하려고 할 때 이제 피처 플래그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통해서 최대한 제어를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론트 엔드 애플리케이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 넥스트 JS 같이 좀 환경별로 별도로 빌드를 여러 번 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컨셉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받지 못하는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컨트롤 사례 두 번째로는 모든 프로덕션 배포는 알파 환경을 거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한 배경에는 최대한 개발자분들이 알파 환경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띄워봄으로써 최대한 테스트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잘 뜨는 것까지 잘 보장을 하고 프로덕션을 배포하는 것이 배포 실패율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넣었는데 이것 또한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알파 환경과 프로덕션을 거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큰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1분 1초가 장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매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픽스된 제품을 바로 프로덕션으로 빠르게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충돌이 발생한 팀 같은 경우에는 이 팀에 대해서 컨트롤 사용률이 실제로 저조하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SRE팀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얼라인을 맞추고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인은 전사 배포 플랫폼의 잠재적인 위험은 개발팀이 SR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좀 이어져서 배포 플랫폼이 아무도 원치 않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팀이 이런 문제를 겪다가 다른 팀에서도 이런 위협이 좀 전염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말 원하려는 목표 개발자분들이 좀 더 쉽게 배포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개발팀과 SR팀과 공동 목표를 잘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포 시스템을 만든 팀과 개발팀과 이해관계를 좀 맞출 수 있는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사내 배포 시스템을 만들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에서 웨이랜드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포장 도로와 비포장 도로에 대한 구조로 배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SR팀은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팀한테 강제를 해서 오히려 좀 더 빠른 마이그레이션과 거기서 더 불편함을 개선하고 문제를 좀 더 기능을 개선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려면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개발팀한테 설명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강제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개발팀이 이걸 반발 효과도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도로와 비포장 도로는 포장 도로는 일반적으로 목적지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포장 도로는 상대적으로 개발팀의 역량에 따라 이제 목적지에 이르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컨셉 자체는 포장 도로를 항상 강제하진 않는 거지만 개발팀이 좀 더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내 배포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팀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택상으로 줌으로써 이제 플랫폼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아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SRE팀이 플랫폼을 더 잘 만들려고 그리고 개발팀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을 더 많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포 요청 실패 원인 등을 추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배포를 했을 때 만약에 개발팀이 어떤 부분에서 특정 원인이 많이 원인으로 배포를 실패를 하고 있으면 이 배포 원인을 이런 원인을 인식을 하고 SRE팀은 많이 실패하는 배포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배포뿐만 아니라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동화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을 때 개발팀이 이 기능을 실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개발팀, SRE팀은 이 새로운 기능을 잘 출시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별 배포 수나 배포별 배포 소요 시간 그리고 배포 실패율 같이 최대한 유의미한 지표들을 다 쌓는 것이 좋지만 그 중에서 좀 주요 지표,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기간별 배포 수나 배포별 배포 소요 시간 배포 실패율을 쌓고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하면서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사실 AWS 콘솔이나 그런 SOS나 PASS 그런 시스템들은 자체적으로 매트릭이 있는 반면에 사내 배포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접 개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매트릭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일찍 매트릭을 쌓지 못했습니다. 컨트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찍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매트릭을 최대한 일찍 쌓을 수 있으면 일찍 쌓는 것이 좋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좀 맞추는 것이 개발팀과 SRE팀과 좋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조금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이제 개발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SRE팀과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운영 컨테스트 제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인을 찾거나 할 때 좀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상관관계나 또 앞으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좀 가능한 많은 컨텍스트들이 있어야지 이런 앞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절한 이상적으로 적절한 컨텍스트가 모두 제공이 된다면 개발자와 SRE 간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문제를 같이 찾아야 되는 경우 개발팀이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도 있고 SRE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좀 찾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문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 핵심 맥락을 통해서 문제 원인을 더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용 절감과 문제 원인들을 더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개발자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R5CD에서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아까 웨이랜드가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컨피그나 시크릿이 시크릿을 통해서 R5CD에서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 컨피그 같은 경우는 지금 GitHub에서 GitOps로 이제 .env 파일로 키 밸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비밀값을 관리하는 시크릿 같은 경우는 AWS 파라미터 스토어라는 거를 그 R5CD를 배포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팀이 어떤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싶을 때 R5CD에서 이제 컨피그 변경을 확인할 때는 GitHub 페이지를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크릿을 변경 사항을 확인할 때는 AWS 파라미터 스토어를 확인해야 돼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장애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또 장애 대응을 하기 위한 개발팀과 또 SR팀이 슬랙이나 이제 줌에서 한 방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또 한 파드를 띄우고 고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로 R5CD에서 매니패스를 변경하기도 하고 리스타트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정확히 어떻게 R5CD 대시보드에서는 어떻게 지금 액션이 취해지고 있는지 그런 맥락이 전혀 전달되지 않아서 컨텍스트가 조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커뮤니케이션 비용들도 장애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경우는 이런 사용자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컨텍스트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이제 컨트롤을 들어와서 배포나 인스턴스 재시작, 레플리카 스케일, 인아웃 같은 것들의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컨트롤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펍섭을 이용해서 이 이벤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레디스 펍섭을 통해서 각 워커들이 관심이 있는 워커들이 펍섭에서 이벤트를 가져와서 기타업 각 개별 레포에 커밋에 배포됐다는 코멘트를 자동적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슬랙에서 전사 배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에 알림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뒤에서 설명할 그라파나 어노테이션의 이제 주요 메시지들을 이벤트 기록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트롤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각 상황에 필요한 컨텍스트를 적절한 공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앞에서 화면 보시는 화면은 이제 설정 변경 이력들을 배포 목록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ROCD에서는 기타업 레포와 그리고 AWS 파라미터 스토어 대시보드를 직접 일일이 번갈아 가면서 이동을 해야 했다고 한다면 컨트롤에서는 이제 배포 목록과 한꺼번에 이제 컨피그 변경 이력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개발자분들이 좀 더 쉽게 변경사항을 인지할 수 있고 이 변경사항 인지를 통해서 더 나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텍스트들은 아까 웨이랜드가 이야기 주신 것 같이 ROCD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로드 페이지에서도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언제 리스타트 됐고 누가 리스타트 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맥락에서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트래픽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아웃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런 액티비티라는 뷰를 별도로 제공을 하면서 그런 맥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은 바로 또 일일이 서비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필요 없이 SRE 측면에서 바로 제공을 하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파나에서 바로 주요 트래픽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인스턴스들이 재시작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매트릭이 출렁이게 돼요. 이때 출렁이는 과정을 확인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배포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개선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거나 할 때 단순히 서비스 대시보드를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매트릭이 흔들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컨트롤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래파나 어노테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컨트롤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그래파나에 찍어줌으로써 이 매트릭이 어떤 원인으로 흔들렸는지 어떤 이유로 에러가 감소하고 어떤 이유로 에러가 증가됐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파나 어노테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드린 것 같고 요약으로는 2년 동안 컨트롤을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교훈이나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포장도로나 비포장도로 개념으로 개발자의 이익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SRE팀의 인센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 공동의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핵심 지표들은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개발자분들이 지금 이 배포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컨텍스트들을 적절한 곳에서 좀 잘 활용을 한다면 단순히 아르고시지나 그라파나 단일 플랫폼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맥락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개발팀은 큰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